제가 결견이 오정됐을 줄 몰라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급하게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있네요 이거 포켓볼 제가 넣는 거예요 저기 나가면 네 그러면은 결견이랑 배우는 동안 잠시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 거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? 아 이거 그럴 때가 이거 그러면 자 200초 안에 이걸 다 할 거예요 네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석 테스트하고 제가 마지막에 퍽 여기다가 넣는 거